네 오늘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을 해서 오늘 회사도 공휴일이고 많은 분들이 이제 참 현충일은 일반 공휴일이라고 할 수도 없죠.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현충일은 술 장사를 못했죠. 술을 못 팔게 했죠. 그런데 뭐 이제 그런 것도 없어지고 공휴일처럼 됐지만 그래도 그 의미는 뭐 다 알고 계시는 날이죠. 네 오늘 그냥 제가 파이코인에 대해서 자주 받는 질문 뭐 어제도 어떤 분이 그 유튜브 하나를 보내셨는데 뭐 파이코인 하나의 2억이다. 그래서 제가 뭐 2억 뭐 314불 뭐 여러가지 얘기도 있고 그렇지만 한번 냉정하게 기준은 갖고 계시는 게 좋은 것 같아서 내 2억 가면 뭐 저도 좋고 314불 가도 저도 좋고 100불은 간다고 저는 믿고 있고 1000불도 뭐 갈라면 갈 수 있겠다.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되면 그렇게 되느냐를 그래도 한번 본인이 딱 이론적으로 갖고 계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코인이 보통 돈으로 이게 가치가 있겠냐 이거 뭐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해주는 게 하는 거냐 그런 질문 그리고 또 이거 1달러는 가요. 나 지금 거짓 만개 다 가는데 만개라 그래도 1달러는 만불이잖아요. 만불이 뭐 작은 돈 아니고 1200만원이 넘으니까요. 그리고 3년 락업 했는데 그때는 이게 어떻게 될까요? 지금 판다 그러면 얼마 돼요? 뭐 이런 질문이 보통 4가지죠. 참 3300만명 지금 한 3500만명 정도 되는 이런 앱을 사용하고 하루에 한 번씩 그래도 파이코인 거기 가입하고 눌러주고 하시는 분들 대단한 힘이죠. 그래서 대단한 전세계적으로 로컬로 뭐 네이버나 카카오톡처럼 로컬로 하는 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한다라는 건 어마무시한 거잖아요. 음 지금 뭐 이번에 한국에 왔던 그 네이마르 브라질 축구선수 네이마르 인스타그램 팔로우가 1억 7천만명이라고 하는 건데 그 사람이 한 번 올리면 1억 7천만명 중에 몇 명이 보는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이 그렇게 1억 7천만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이제 파이코인도 그런 어떤 인기투표 같은 1억 7천만명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 3300만 3500만 정도 되는데 이거를 이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보통 보면은 먼저 돈으로 가치가 있나 이런 앱이 돈으로 가치가 있나를 평가하는 방법은 아직 정형화된 방법은 없지만 제일 많이 보는 게 MAU라는 겁니다. 먼슬리 액티브 유저 한 달에 한 달에 해놓고 뭐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몇 번 정도 하는 사람 같은 거 보게 될 때 그러면 이제 쇼핑 앱이지만 쿠팡이 압도적으로 이제 많이 쓰죠. 뭐 배달의 민족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쿠팡을 압도적으로 많이 써요. 쿠팡이 한 2500만명 MAU가 있구요. 사용자 수는 사용자 증가는 G마켓이 많이 G마켓이 한 650만명 11범버가 한 900만명 당근마켓이 한 1500만명 뭐 이 정도 되네요. 근데 이거를 이제 밥은 돈도 가치가 있냐 그래서 2022년 하반기에 메인넷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지금 폐쇄형 메인넷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개방형 메인넷이 출시되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건 그냥 이제 공식적인 답변이에요. 그게 이제 많은 가치가 있을까요? 팔코인이 얼마가 될까요? 정말로 가치가 있는 건 정말 여러 가지 요인들에 달려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요인들에 달려 있어서 뭐 하나라고 하나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무튼 지금 뒤에는 굉장한 이런 금융이 지금 받치고 있고 많이 이제 잠재력이 있고 그리고 팔코인이 이제 어떤 프로젝트 사람들의 눈길과 관심을 끌만한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지금 하는데 처음에 핸드폰에서 최초로 이제 뭐 채굴이란 단어를 써가면서 했다는 자체가 벌써 굉장히 섹시하고 많은 관심을 끄는 거고 이 회사의 경영 방침도 보게 되면 그렇게 관심을 끄는 정책을 많이 한다. 흥행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한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뭐 팔코인이 돈으로 가치 있는 거는 뭐 이런 답이 있지만 당연히 가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쿠팡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쿠팡의 주가입니다.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소 미국 뉴욕에 했죠. 나스닥도 아니고 거기에 했는데 뉴욕이식채에 했는데 70불 정도 작년 3월 언제 70불 정도 했는데 지금 6분의 1 토막 나서 12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회사 생긴 건 뭐 2010년도에 이제 생겼는데 여기가 지금 지금 작년도 누적적자액이 4조 2천억이에요. 4조 2천억을 깨먹었는데도 이렇게 주당 70불의 상장을 받을 정도니까 미래에 기대하는 바가 이제 앞으로 굉장히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네이버 같은 데보다는 거래량이 적지만 그래도 아주 뭐 거래가 꼭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은 달라지는데 지금 파이네트워크도 약 한 3천5백만 명 뭐 1억 명이 될 때까지 이제 쭉 발전하겠지만 사람 3천5백만 명 모아둔 것 자체가 가치가 있다. 그렇게 답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사람들 얘기하는 게 1달러는 가겠습니까? 여기는 뭐 천억 개나 발행한다는데 1달러만 해도 천억 불안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은 이제 뭐 올해 뭐 그것만 돼도 아주 최악의 그 저 메인넷 개방형 메인넷만 해도 1달러가 간다. 그리고 이제 이 자산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제 1달러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수적으로 너무 긍정적으로 뭐 펌프질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답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 참 이런 게 중요한 건데 암호화 자산에 대한 투자 결정 혹은 이런 거 내리기 전에 자기 자신의 연구 자기가 좀 공부가 돼야 된다. 그래서 파이코인에 대해서 이러한 질문들이 있지만 자기가 좀 기본적인 자기 기준은 가지고 계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 뭐 현충일이고 공휴일이고 그래서 한번 올려봅니다. 이것도 좀 올해 2019년도 이분이 이제 아까 제가 쿠팡도 4조 2천억 적자 냈지만 적자 내는 회사들이 비싼 까닭이 뭐냐 적자 내는 회사들이 비싼 까닭이 뭐냐 4조 2천억이나 지금 누적 적자를 냈고 금관위에서 자봉확충해라라고 그렇게 자봉확충 명령도 2019년도에 받은 바도 있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시장에서는 시장에서는 이런 적자 회사가 왜 70불 60불 50불 막 이렇게 하느냐 2019년도에 자봉확정 명령을 받았고 2000 그로부터 2년 후에 상장했는데 주당 70 지금 12불로 떨어졌지만 5분의 1 6분의 1 정도로 떨어졌지만 저렇게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파이코인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1달러는 갈 수 있냐. 가죠. 당근 가죠. 당근. 이거는 최악의 경우라도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상장을 12불에 했는데 70불 갔을 때 기분이랑 70불에 했는데 12불 갔을 때 기분이랑 다른 것처럼 바람불 때 노조 와야 되겠죠. 지금 상장 포기하는 기업들 많죠. 왜 그러냐면 지금은 뭐 인기가 없으니까요. 대부분 그래서 파이코인도 올해 3월 14일 지나고 나서 지금은 뭐 상장 늦추면 늦췄지 지금 상장할 리는 없다고 보여지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상장은 2000 더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뭐 이 사람도 이렇게 박동원에게 잘 아는 사람도 밑에 내보면 MAU Monthly Active User 한 달 동안 앱을 사용했던 순수 유저수 순수 유저 사용한 사람 지금 파이코인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계속 누르시는 분들 뭐 당연히 뭐 그래서 액티브한 활동가를 지금 한 3500만 갖고 있는 파이코인이죠. 1달러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죠. 대부분 이제 3년 정도 락업을 했는데 이게 그러면 3년이 되는 2025년에 파이코인은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그 사람들에게 거버넌스를 제공하고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는 거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회사를 암호화 자산의 희소성 유동성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가용성 이런 걸 이제 잘 할 거다. 근데 보통 이거를 한 사람이 60불 2025년도에 60불을 생각을 했더라구요. 아주 최악의 경우에는 1.61불인데 뭐 이건 잘 모르겠고 제가 동의하는 바도 아니고 2025년도에 61불이라. 그런데 최소는 1.61불이다. 이런 소리는 왜 나오느냐. 비유해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지금 이게 그 이제 미국의 나스닥이란 말이에요. 나스닥이 2014년도에서 이렇게 쭉 인간이 계속 기질이 발전하고 이제 쭉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올라갔다가 나스닥이 16,000까지 갔다가 지금 12,000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완전히 2단계로 올라가다가 작년 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3단계 4단계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죠.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가 다시 이제 어느 시점에선가 반등할 텐데 그 어느 시점에서 반등하려면 여기처럼 이렇게 이게 참 중요한데요. 그냥 반등하지는 못하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몇 년 1, 2년 정도 이런 1, 2년 혹은 3년 정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도 뭐 3년, 재수 없으면 5년. 그러면 2022, 2, 3, 4, 2024년도까지 조정 혹은 5, 6, 보통 3년 조정이라고 보면 지금 뭐 세상이 급변하기 때문에 2024년도까지 조정을 반등을 하겠지만 올해 하반기에도 반등하고 반등을 하겠지만 2025년도에서 본다 그러면 61불이라고 그 사람은 61불이라고 봤는데 그거는 61불이 될 수도 있고 100불이 될 수도 있고 30불이 될 수도 있고 20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쿠팡에 쿠팡이 그렇게 매출이 늘고 가입자가 늘고 해도 시장의 상황이라든가 여러 분위기 때문에 이렇게 70불짜리가 12불로 오고 사는 사람의 수가 많으냐 파는 사람의 수가 많으냐 이거 주가 왜 떨어지죠? 쿠팡 주가 왜 떨어지죠? 이렇게 지금 사용자 수가 지금 계속 늘어나는데 왜 떨어지나요? MAU로 사용자 수가 많아도 사겠다는 사람보다 팔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 파이콘이 락업을 왜 그렇게 락업하는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보상을 많이 해주죠? 사겠다는 사람보다 팔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안 되니까요. 그게 이제 수급은 시장 수급 상황을 시장 수급 상황은 기업의 가치에 우선하기 때문에 어차피 사자빨자 게임이잖아요. 금융시장은.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다르다. 상장하고 나서 팔자가 더 많았다라는 거고 이제 지금 그러면서도 이제 MAU가 늘어나고 계속 늘어나는 게 올라갈 때는 다시 이제 힘을 받아갖고 이때 내려왔던 것 이상으로 두배셈의 힘을 받고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파이콘이도 지금이 뭐 어떻다라는 것보다 지금 61불을 그때 당시 2025년도에 60불을 갈 수도 있고 100불을 갈 수도 있고 300불을 갈 수도 있고 20불을 갈 수도 있는 거죠. 정말 이 사람이 얘기한 대로 1.61불 갈 수도 있다. 오케이 60불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자라는 거죠.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MAU라는 게 일단 기본이 되는데 먼슬리 액티브 유저가 되는데 페이스북 가입한 사람 많아도 페이스북의 MAU, 먼슬리 유저들은요 한 달에 적극적으로 활동한 사람은 지금 3천만 명밖에 안 됩니다. 3천만 명밖에 안 돼요. 파이코인 유저보다 파이코인 MAU보다 적어요. 그러면 페이스북이 저렇게 되면 페이스북이 지금 190불이다. 이거 굉장히 비쌌었죠. 페이스북이 얼마였어요? 384불 가다가 지금 190불 거진 400불 가까이 가다가 지금 반토막 난 거잖아요. 400불 가까이 났다가 반토막 나서 지금 190불 정도 되는데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죠. 발행 주식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을 봐야 된다고요? 마켓캡? 마켓캡이 5,100억불이에요. 5,100억불 마켓캡을 봐야 되는데 5,100억불 그런데 음 그런데 MAU 숫자는 비슷하다. MAU 숫자는 비슷하다. 그런데 마켓캡이 지금 5,100억불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금 5,100억불인데 아직 파이코인이 1,100억개가 안 되잖아요. 한 300억개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면 15불 정도로 봐야죠. 지금 그냥 지금이 어느 정도 되냐? 지금 현재 가격이 어느 정도 되냐? 2000 파이코인이 파이코인이 2025년도에 얼마 되냐는 그때 가서 상황은 다르지만 지금은 물론 시장 가격은 없죠. 시장 가격은 제로죠. 현재 가격은. 그러나 지금 적정 가격은 지금이라고 그러면 얼마로 봐야 되냐? 15불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시가총액이 5,000억불이잖아요. 시가총액이 5,000억불이고 5,000억불이고 지금 유저수가 MAU 유저가 Monthly Active 유저가 숫자가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발행 개수가 1000억개가 목표지만 지금 한 300억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3배 보게 되면 10불에서 15불을 현재 가격으로 봐야죠. 사람 3,300만명을 모아둔 지금 지금 사람 3,300만명 3,500만명의 Monthly 유저를 모아둔 파이코인의 현재 가격은 기준점을 10불에서 15불 봐야 된다라는 거죠. 15불보다 내려올 수도 있고 15불보다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5불보다 내려왔을 때는 싸다라고 하는 거고 15불보다 올라갔을 때는 비싸다라고 하는 거죠. 비싸도 더 비쌀할 수가 있고 싸도 더 싸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시장이죠. 그게 마켓 센티먼트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이런 기준은 갖고 있자. 우리가 기준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가 정말 60불도 가고 100불도 가고 1000불도 가게 하려면 가치를 높여줘야 되는데 가치를 높여주는 방법이 MAU다. 지금은 뭐 단지 한번 눌러주지만 유튜브도 봐주고 게임 같은 거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파이 브라우저에 들어가서 활동해 줄 수 있는 거 처음에 좀 활동해 주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이 회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오늘 뭐 한번 오늘 한번 현충일이고 제가 시간도 대우고 그래서 한번 증권 분석하는 방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경건한 현충일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